MOA, 대화의 남편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밥 맛있는 거 사주고, 그래도 팬사는 맞지 말아주세요. 제가 먼저 알고 있었으니까. 당보보, 더 탁을 소리가. 하지 마세요. 너 왜 연애 안 해? 나? 우리 집이 연애. 너요? 너에서 얘기해 주세요. 아 뭐야? 내 사랑, 저는 처음 연애합니다. 네네네. 어, 샤, 샤. 그럼 나 이제 정례친구 할래? 혹시 정례친구 나한테 한마디 해 줄 수 있어? 행복했어.